불댄 폭포 가고 있어요 오늘은 3명입니다 폭포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소리부터가 아주 웅장하다 오 세상에 실행이 이렇게 많아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이게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거에요 우리 바다에 가서도 또 두댐 폭포 또 볼겁니다 여기는 상단 두댐 폭포이구요 입장료가 2,500원 밖에 안해요 50리 라 너무 싸죠 오 이거 뭐야 동굴이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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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 박쥐있다 아 이게 다 박쥐동굴이구나 어? 박쥐소리나 엄청 소리 나는데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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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나는 안보이는데 오우 여기 박쥐 똥인가 봐 냄새 엄청나네 아하 이제 첫번째 폭포 만났습니다 이야 근데 사진에서 봤던 것만큼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네요 어머 폭포가 그게 단가봐 없어 에이 뭐 이래 뭐 이래 여기 말고 어디 또 있나 폭포가 이게 보면 정말 실망스럽지 여기 아까 그 같은 폭포를 지금 위에서 보는거에요 위에서 보니까 훨씬 더 멋있기는 한데 아우 유고보로 여기까지 왔어 아우 자우가 수량이 좀 적어요 내가 사진에서 봤었던 것보다 수량이 좀 적어요 오우 좋아요 아우 아우 이거를 말하는거구나 에이 직접 와서 보니까 좀 빈약하네 요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폭포를 만드는거에요 요기가 지금 낭떠러지기거든요 하단 두댐 폭포 가고 있어요 지금 요게 이제 저 하단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요게 이제 저 하단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요게 이제 저 하단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 물이 저 위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산단 폭포가 지금 요렇게 흘러서 요 하단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우 아우 멋있다 오우 좋은데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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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테이블에서 남의 쇼파에서 옷을 즐기고 있습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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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래가 두템폭포네요 지금 요 여기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도 왜 어디로 가지? 여기서 봐야 되는데 왜 절로 가지? 저 뒤에 설산 저게 올림프스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일 저기 갈 겁니다 하이 하이 엄청 크다 앵무새가 오우 하이 하이 땡큐 한국어 아우 땡큐 하이 하이 우와 여기가 멋있어요 하단 퍼프가 훨씬 더 멋있네 배타고보면 더 멋있겠지만서도 이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좋아 이게 지진애라입니다 여기가 진짜 포인트네 아주 좋습니다 구태옆에 안타도 되겠는데요 멋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이게 하단 두댐폭포입니다 하단에 있는 두댐폭포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산이 올림프스 산인데 내일 저쪽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기 설산이에요 너무 멋있는데요 여기서 보기가 한번 땡겨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오 좋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주 청량합니다 하 진짜 좋다 구멍도 아주 넓고 쾌적하고 좋습니다 구멍도 아주 넓고 쾌적 하고 좋습니다 해변길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여기는 베르베르 글루파크래요. 근데 엄청 넓고, 엄청 쾌적하고 전망도 엄청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진짜 산책하기 진짜 좋은데요. 여기 완전 협곡인데요. 협곡을 두고 여기 레스토랑이 있어요. 야부즈 오스칸 공원입니다. 아주 멋있죠? 진짜 멋있다. 여기 보니까 어저께 왔다간 곳이네요. 어저께는 저 위에서 내려왔고, 오늘은 이쪽에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전망이 훨씬 더 좋네요. 저쪽 오른쪽에가 거기 프라이빗한 변반은 빛이고요. 왼쪽 여기가 로마항입니다. 아휴, 저기 성벽 좀 봐요. 어저께 저 성벽 보고 내가 감동했거든요.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항구래요. 근데 항구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 공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이쁜데요. 아, 일목으로 이쪽으로 와야 되겠는데요. 여기 공원으로. 숙소에서 가까워요. 음식을 포장해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와인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닭날개고요. 이거는 치킨 이스캔더래요. 이런 거는 부식으로 딸려온 거고요. 와인은 제가 따로 샀고요. 이거 닭날개구이 너무 맛있어요. 신고하고서 내가 소금을 좀 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괜찮은데요. 이게 160리라. 이게 120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안에 뺏 Flood.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